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일본 주장을 그대로 기술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질책하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대하오이다오, 쿠릴리얼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됐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지적을 받자 국방부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기술한 것 자체가 부족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0여 차례 실렸는데 그 중 독도를 표시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표기했을 뿐 독도는 지명은 물론이고 위치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질책하고 나서자 국방부는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른 시일에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 교재를 보완하겠다고도 붙였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지성림입니다.